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마늘 고등어 자반 조림을 만들 거예요. 자반 고등어 두 마리를 손질해서 준비합니다. 마늘 열여섯 쪽을 반으로 잘라주세요. 작은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. 무 조금 더 커다랗게 썰어놓습니다. 저는 궁중팬에다가 바로 양념장을 만들 거에요. 물을 붓습니다. 참치액 1스푼 반 기회맞게 가감하시고요. 청주 1스푼, 소주 1스푼,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썰어놓은 물을 넣습니다. 마늘도 넣어주세요. 부위에 생선을 올립니다. 생선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뿌린 후 조릴 건데요. 맨 처음에는 센 불로 조립니다. 생선을 조릴 때는 대신 대로 뚜껑을 안 덮고 조리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생선 비린내가 다 날아가서 맛있게 되는데요. 이거는 조금 도톰해서 뚜껑을 덮고 잠시 조려줬어요. 생선이 익은 후 파를 올리면 맛있는 마늘 고등어 자반 조림 완성이에요. 바이러스에 대행하는 면연력을 기르는 데는 생선 중에서는 참치, 연어, 고등어가 좋대요. 그런데 저는 참치나 연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. 고등어 자반으로 조림을 만들었어요. 야채도 마늘이랑 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마늘을 통으로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조림을 했는데요. 이 마늘이 조려지니까 단맛이 나는 거는 아시잖아요. 달달하니 생선이랑 먹기에는 맛있더라고요. 무보다도 더 달달한 맛이 났어요. 마늘장아찌를 담궈놔서 그거를 수시로 먹고는 있지만요. 그래도 요리로 해가지고 먹는 거는 생선조림으로 하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. 생선의 비린맛도 알아서 잡아주고요. 생선을 잘 안 먹는 작은아들도 마늘은 맛있다고 마늘만 골라 먹더라고요. 면연력에 좋은 마늘 자반 고등어 조림 맛있게 조려드세요. 음 음 음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